안녕하세요 쇼지원입니다. 오늘 저희 이승원씨라는 게스트분이랑 쇼지원입니다. 쇼지원. 어 잠깐만. 쇼지원. 쇼지원. 뭐야 이거 있어? 이승원. 아, 나 하이 스튜디어라는데 아? 아니? 아니? 어? 자, 수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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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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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도와줘야죠 죄송합니다 아니 왜 나갔어요? 저 이만에 도망가니 어디에 뺄게요? 치사한거에요 아까 마크 촬영할때서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나가면 바보라 할거에요 나가면 바보를 인정합니다 어? 여기도 저도 대여서 춘는데 제가 하고싶은게 아니었거든요 하고싶은거 이거 하기 이 발리 이거 할 이유가 원래는 하이스트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냥 코인 주지 나가면 바보라 지금 이번에는 하이스를 할꺼에요 준비완료 탈리시는 뭐라고 말 안하세요? 말할께요 이따가 네 이따 말해주세요 잠 놓을까? 말할시간이 안됩니다 말할시간은 충분한데요 승홍맥씨 제가 궁극을 공격할테니까 좀 막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자유로우네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제가 전멸 돌파할거라서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해요 발리가 제가 발리는 으악 그래서 휴구 다음은 이제 시작 요리 여기가 저의 집이 아니야 에르님이 여기는 저희집이 아니네요 저는... 근데 죄송한데요 여기 얼굴은 안보이는거 아시죠? 아시죠? 그거 모르면 봐보죠 있을수도 있어요 진짜요? 누구야? 아하 지금 막대원 확인 지금 막대원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죠 자 두두두두두두 그냥 망한기면 그러면 상태 stakes 그냥 그게 내기지 잘 이겼습니다 오오오오오 아니겠습니 아타까 bins efect 이번에는 뭐 바꾸려고 해요 이번에는 뭐 바꾸서가요 이번엔 쏘리오쇼드하게 마칠거라서 바꾸세요 뭘 바꿨어요? 에이 에이 상관없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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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꺼야 눅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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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열심히 안 좋은 피!!! 어퍽! 으음 저희 위대는 싸우지 맙시다 휴대 때문에 싸워야지 다 먹자 부끄러워 나를 공격하는거야 누구세요? 그래요 한 번 더 갑니다 지금 바꿔주세요 시모니 최수호요 본론이 마니아 캐릭터 이름 여기요? 아니 형아 영상이요? 똑같아요 본론하고있어요 영상이름 영영티비초이요 아니 영영티비초인데 초이요? 영영티비초이요? 영영티비초이요 저는 이름이 따로있어요 제로 야아 왜 나를 공격하는거냐고 이거 어쩔수없어요 야 거기 바로 날쌔 아이고 뭐야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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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두요로 할게요 오 두요 raszam 에이 수의 4 4 5 3 5 6 5 5 일자마자 헭 헥 자 어마니 형은 넌 다 실수 자 일단 경기 하 이 아 사와실 수 있겠어요 옮겨서 으아아아아아아아 휴우 아 스몬일씨 이 당각 없이 극복할 것인가 아 아 쓴비있는거 주류씨가 뭐라합니다 어 잠깐만 아 쓴비인 순간 에에에에 뿔이야 하하 흐흐흐흥 죄송해요 어휴 죄송합니다 진짜만요 근데 이번엔 이걸 봐요 뭐오 아고 그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casting 장구부 으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ажд 너 죽어야돼 너 죽어야돼 너 죽어야돼 아 완전 잔 공이 없어 졌어 공이 못 보이자 아뇨 브롤스타즈 네 네 여기 있다 아니야 이야 오케이 네 아 이거 러프검이라고 해요 있어요 예 예 러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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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블러 무거워 무거워눭 무거워 무거워 둥 어떤 캐릭터들이 있어요? 나 신규 브로러 칼이 있어 칼을 보세요 추방은 안 시키뜨니까 여기에서 코비가 2대에다가 너 이거 할 줄 알아? 어 몰라 진호로 존댓말이니 잘 들으세요 저는 손에 듭니다 붓매랑 베리 고바른 베리 고바른 패스야! 패스? 그러니까 너한테? 제 채드 뮤직 뭐? 하하하 흐하핫하핫하핫하하핫 패스니씨는 그래도 그래도 드라이크가 시작하는게 아시네요 자 패스요 지금 좋아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꽁꽁을 이제 새로운 자작권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